네, 안녕하십니까. 인진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2월 28일 오후 4시 34분이고요. 이번에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고요. 아직 첫 번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첫 번째 영상 먼저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상과 마찬가지로 차트 공부해보고, 전략 짜보고, 시나리오 짜보는 그런 시간들이고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어떤 패턴이 있는지 어떤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는지 어떤 포인트들을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의 이름은 JS Cooperation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한국어입니다. JS Cooperation. 27,200원에 9.68% 상승하면서 마감이 된 종목이고요. 오늘 거래량은 56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나와줬습니다. 거래량이 엄청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주가 대비 생각하더라도 워낙 거래량이 엄청 이렇게 막 따라 붙어주는 종목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그냥 거래할 수 있는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주는 그런 종목이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뭐 그래도 당일 평균 한 20만 주, 30만 주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주다 보니까 거래하는데 딱히 불편하거나 엄청 어렵다거나 그러한 느낌들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호가창도 중간중간 매수 호가가 비어있는 흐름들이 있긴 하지만 그 흐름들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중간중간 그래도 나름 받쳐줄 수 있는 매수 물량대들이 있으니까 잔량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JS커퍼레이션 차트를 그냥 쭉 넓혀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다 볼 수 있는 만큼 보시기 때문에 2016년도에 상장을 해서 주가가 초반에 조금 등락이 나오다가 쫙 빠졌던 종목이죠. 이렇게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 2016년도부터 2020년도 3월달까지 주가가 계속 빠졌다. 그래서 우화향하면서 내려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2020년도에 박스로 흐름을 굉장히 길게 빼다가 2021년도부터 주가가 상승을 해서 최근에는 우상향 패턴을 유지 중인 종목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하락추세 행보 또는 박스 여기서 상방으로 추세전환 그래서 굉장히 좀 길게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빠졌던 폭에 비해서 2021년부터 2022년도까지 올해 초까지 현재 상승폭을 굉장히 좀 가파르게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에 특히 2021년도에 굉장히 상승폭을 많이 올려놨고요. 그 이후로부터 저점을 상승하면서 2017년도, 2018년도부터 이렇게 내려놨던 흐름들과 비슷하게 우상향으로 뽑아서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던 저항자리는 지금 꾸준하게 뚫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쪽에 있는 저항대 자리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저항대들을 지금 현재 뚫고 여기서부터 지지구간대로 활용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가들은 이제 뭐 일봉상 조금 큰 패턴들을 보시게 되면은 라인들을 잡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라인들 우리가 지금부터 볼 라인들은 위에서부터 쪼개서 볼 거예요. 그 이유는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윗고리들이 달렸다가 계속 빠졌던 라인들이 있어요. 얼마예요? 2만 6천 3백원 부근 2만 6천 3백원 부근 여기서 윗고리들이 달리고 빠지고 달리고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윗고리에 있는 저항자리들을 현재 지금 뚫고 올라와서 몸통으로 진입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자리요? 저항자리를 윗고리 자리를 이제 몸통으로 들어왔다. 이제 키포인트로 열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위에 있는 이 윗고리 자리까지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다음에 볼 수 있는 저항대가 어딜까요? 바로 앞쪽에는 2016년도 상장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완전 초기대 구간대요. 거의 한 달 동안 유지가 됐던 굉장히 얕은 매물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뽑아서 올려주면은 굉장히 쉽게 쉽게 뽑아서 올려줄 수도 있겠고요. 저항대가 없으니까 그리고 매물대가 없으니까 대신에 내리꽂을 때에도 신고가 라인과 거의 비슷한 52줄 신고가를 찍는 라인이 되겠고요. 여기를 골라가면 그리고 거의 뭐 상장하고 나서 역사적 신고가를 해도 뭐 무방한 정도로 흐름들이 이렇게 열려있다 보니까 위아래 등락폭이 확 커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되는 라인이 2만 8,700원 과연 이 고점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줄 건가? 여기까지 밀어줄 수 있을 것인가? 장대 양봉으로 밀 것인가? 아니면은 분봉성 우상향 찍다가 저기서 못 들고 빠진 흐름이 나올 것인가? 또는 밀어서 그 근처에 붙여놓을 것인가? 굉장히 다양한 패턴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자리 가기 전에 미리 봐놓는 차트 그리고 미리 포지션을 봐놔야 저기까지 올라갔었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하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서 대응할 수가 있겠죠. 미리 다양한 전략들을 짜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따라 붙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매수 붙자마자 막 주가 흔들러버리면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봐놓는 구간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봉으로 봤었을 때 흐름들이 어떻게 돼 있냐? 2만 6,600원 자리 이렇게 위에서 안착한 흐름들이 나와주고요. 300원 자리 보시게 되면 여기서 간단하게 머물러주죠. 여기가 어디예요? 1봉상 저항 자리 그리고 아래 꼬리 자리 혹시 달릴 거 생각하고 거래량이 확 튀었을 때 위아래 등락이 확 커질 수 있으니까 혹시 아래 꼬리 달리는 부분들까지 참고를 해서 2만 6,000원까지 라인을 넓혀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S 코퍼레이션은 현재 자리가 1차 저항을 뚫고 올라와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기 전 배팅 자리다.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거래량이 동반을 하게 되면 앞쪽에 거래량이 100만 주, 200만 주 붙어졌던 라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붙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라인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8,700원 저항 때 자리 꼭 참고하셔야 되고 저거 뚫고 올라가면 위에서 매물대가 확 열려버리니까 등락법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JS 코퍼레이션 정리하면서 가보도록 하면요. 이렇게 종목은 JS 코퍼레이션 2만 7,200원 2만 7,000원 2만 6,650원 2만 6,350원 2만 6,000원 여기서 중요한 라인은 2만 7,000원 자리 1봉상 앞에 윗꼬리에 살짝 달려있던 라인과 그 다음에 2만 6,350원 라인 1봉상 지지구간대 지금 이제 지지구간대로 작용하니까 그 자리 참고하시면 되고요. 2만 6,000원 자리는 이탈하거나 혹시 했었을 때 조금 이제 등락법 나올 수 있어서 감안해보는 라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봉상 이제 윗대 위에 있는 2만 8,700원 자리 넘어가면 좀 비어있는 라인들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1봉상 지금 저항대 돌파했다라는 거 1봉 저점 우상향 패턴으로 꾸준히 올라왔다라는 거 그래서 추세전환해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해서 알려드렸는데 내일은 또 강의하는 강의해드리는 영상이 또 올라갈 예정이니까 내일 그거까지 보시면서 음 우리 또 내일 좀 잘 쉬시기 바랍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재밌는 종목 그 다음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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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